5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행이라고 하는데 5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수가 화로 변하고 수가 화로 가는 게 좀 어려우니까 중간 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간 매체가 모기고 그 다음에 화가 다시 금이로 돌아와서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수가 화로 변하고 화가 다시 수로 오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금이다. 그래서 이거를 토가 중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5행이다 그러면 목화토금수인데 이 토라는 것은 우리가 생극에서 얘기하면 화생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생관계. 이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토라는 것은 화만 토를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만 통화를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만 통화를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토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것은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가 응축된 거. 에너지가 응축된 거를 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수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 자체가 여기에는 목, 화, 토, 금이 다 있는 거라고 그랬죠? 수가 화, 목, 토 다 변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목은 목기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수는 수만 있다고 생각하고 화는 화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주를 풀 때 금이 없으면 야, 이 사람은 금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수가 목화, 토금수가 있듯이 목에도 뭐가 있어요? 수, 화, 토, 금이 다 있는 거야. 목에도. 이 목에도 수, 화, 토, 금이 다 있는 거야. 또 화에도 뭐야? 수, 목, 금, 토가 다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행 자체가 목화, 토금수의 결합체다 이렇게 보면 돼. 오행의 결합체. 모든 물질은 다 뭐야? 음양과 오행의 결합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라는 건 그건 뭐냐? 목, 토, 금, 수, 오행 중에 이 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기가 가장 많다는 거야. 수가 주체가 된다는 거야. 화라는 것은 목, 토, 금, 수,가 다 있는데 화가 주체가 된다는 거야. 금이라는 것은 금 속에 목, 토, 금, 수,가 다 있는데 금이 주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목, 토, 금, 수,가 다 주체가 된 게 있어. 나무다 그러면 뭐야? 나무. 우리가 나무, 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목이 있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 기적인 의미가 있어. 기적인 의미. 그다음에 물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물적인 의미. 이 목이라는 것은 목, 토, 금, 수,가 다 마찬가지야. 목, 토, 금, 수,가 항상 오행이라는 거야. 오행. 이 오행이라는 것은 다 기적인과 물적인 요소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에도 목, 기가 있고 우리 목, 기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뭐야? 기야. 있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 그건 뭐야? 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나무를 봤을 때 나무를 딱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는 뭐야? 그건 물적인 나무야. 그런데 안 보이지만 이 우주에는 뭐가 있어? 목기가 있는 거야, 목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오행을 볼 때는 이렇게 기적인 측면과 물적인 측면이고 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천간은 그러니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천간의 토는 뭐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토야.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 공기 중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토가 있어, 없어? 있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표현하기 좋은 거야. 우리가 봄만 되면 중국에서 뭐가 날아와? 황사지. 황사인데 있긴 있지.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거 토기라는 거야. 하늘의 토라는 거야. 천간의 물이라는 건, 수라는 건 우리 공기 중에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건 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수기가 모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모이면 뭐야, 그게? 그 물적인 거다. 우리가 이제 오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기적인 것과 물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4, 4, 4주의 토가 없다. 토가 없는 게 아니야. 토가 주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그게 주체. 그럼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물체들은 다 주의, 오행이 결합체인데 어느 것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야. 적으냐 많으냐 차이지. 그래서 그럼 우리 인간은 뭐가 주체가 된 거야? 오행 중에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토가 주체가 된 건 토라는 것은 뭐야? 어떤 양의, 에너지의 집합체지. 집합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라는 건 에너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정신이야. 정신이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있지. 의지해서 사는 생물 있지. 우리 보면 나무 같은 경우는 뭐야? 나무는. 나무는 햇빛이 쪄야 삐삐. 지가 추워. 나무가 추워. 그러면 나무가 추면 집으로 이렇게 따뜻한 대로 대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토기가 약하다는 거야. 토기가. 토기가 약한 거야. 이 토기라는 건 정신적인.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나 동물은 뭐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여러분들 옷 오늘 춥다고 하니까 옷 두툼하게 입었잖아. 여름에는 어떻게? 벗잖아. 벗죠. 여름에는 벗잖아. 얇은 거 입고 벗잖아. 여름에는 벗고 겨울에는 두툼하게 껴 입는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피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다 뭐야? 토가 주체가 된 생물이 된 거야. 우리 인간은 인간이나 개, 소, 말 이런 것들은 자기 어느 정도 보호를 하잖아. 자기 보호를. 그런 것들은 뭐야? 생각이 있지. 생각이. 생각이 있으니까 뭐야? 이건 다 토가 주체가 된 거다. 이 말이야. 나무는 목기가 주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토기가 약하니까 그냥 밖에 어떤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야. 적응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디 이렇게 보호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못하는 거야. 피하지 못하고 해야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냐면 토기가 가장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응축돼서 정신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가장 강하다는 거야. 그게. 말, 소, 돼지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 뭐야? 토기가 부족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얘도 이런 거 여기 있는 애들은 얘들은 지 맘대로 못하지. 우리가 옮겨줘야 되고 우리 이런 것도 여기에도 토기가 있긴 있는데 정신이 있기는 거예요. 토기라는 게 정신이고 그러니까 양이로 본다. 양. 항상 양 플러스 음이 돼가지고 어떤 물체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 물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양음의 결합이야. 근데 이 양기가 약하면 정신이 약하니까 자기 스스로 보고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양기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 소우주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 보호할 수 있고 병이 걸려도 우리 스스로가 다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 지가 먹고 싶으면 먹게 돼 있는 거야. 일찍 죽으려고 하니까 그냥 먹지 말라는 것도 계속 먹는 거야. 일찍 죽으려고. 자기 사지에 일찍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정신이 그래.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거기에 보면 기독교 사상도 다 이 음향모양의 원리의 이 철학을 동양철학에서 동양철학을 배웠다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야. 왜? 인간은 토가 주체가 된 동물이니까 그거를 흙으로 빚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종교도 보면 종교의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어디냐. 다 철학이야. 불교도 결국은 철학이야. 그 철학이 이제 너무 저기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불변의 진리를 믿으면 철학이 되는 거고 불변의 진리를 벗어나면 뭐야. 종교나 신화가 되는 거야. 신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야. 신화도. 왜? 불변의 진리를 벗어난 얘기를 하잖아.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야. 너무 그 사람을 하나의 신격화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야. 종교로 가는 거야. 종교로 그게 종교로 그래서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종교도 다 종교에 대해서도 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 같은 공부인데 수생,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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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다. 이렇게 간다. 금, 생, 수으로 간다. 이제 목, 생, 화, 생, 토, 금, 생, 수, 생, 목, 목, 생,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입에 자꾸만 숙달시켜야 돼. 숙달. 숙달시켜서 목, 생, 화, 생, 토, 토, 생, 금, 생, 수.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수생, 목인데 수생, 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 생, 화, 목, 생, 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오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오행에는 특히나 천간과 천간은 뭐야 천간의 오행은 뭐야 가불병정 이거는 이렇게 가불병정 가는 건 뭐야 이건 가불병정 가불병정 이라는 것은 천간의 오행 중에서 음과 양을 구분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불이라는 것은 목기인데 가불은 목기인데 양목이 되고 을은 천간에 있는 목기인데 음목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지지 지지에는 인묘가 있다. 예를 들어 지지에는 인묘가 있다. 이는 지지에 지지라는 건 지구에 있는 음향오행이라고 그랬죠? 지구에 있는 음향오행 중에서 이거는 양목이고 이거는 음목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지 천간에 있는 이거는 뭐야? 가불은? 천간에 있는 오행은 뭐야?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죠. 순수의 건. 왜? 우주에 있는 오행은 순수해. 그런데 지지에 있는 오행은 순수하지 못해. 왜? 지구는 음향오행이 뒤섞인다고 그랬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끼울어서 돌다 보니까 음향오행이 뒤섞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오행은 순수하지 못해. 순수하지 못해. 오행이 막 뒤섞였어. 그렇죠? 그 뒤섞인 걸 표시하는 게 뭐야? 이게 여러분 지장간이라고 지장간 지장간을 따지는 이유가 지구에 있는 오행은 뒤섞여서 순수한 오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이라는 점 배우겠지만 지지에 있는 지지에 숨겨져 있는 뭐라고? 천간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있는 오행은 이와 같이 지지의 오행은 순수하지 못하다. 뒤섞인다. 이게 기울어서 돌다 보니까 이게 뒤섞여. 그래서 음향오행이 뒤섞여서 막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그 변화하다 보니까 나무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동물도 생기고 그랬는데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천간은 천간은 관계가 없어요. 이 천간은 천간도 생극인데 목생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생목 목생화 화생도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생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목 목생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목이 약한데 목이 약하거나 화가 균형을 못 잃었을 때 목화가 균형을 못 잃었을 때는 생극이 안 돼. 생극이 균형을 잃었어.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목이 많고 화가 적으면 목다화식 목다화식 목다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목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목생활을. 그래서 목생이 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목이 약하고 화가 강하면 목생활을 못 해. 그냥 목이 날라가 버려. 그냥 목이 날라가 버려.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 생극이 안 되는 경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는 이때 얻은데 목다나 균형 불균형을 잃으면 뭐든지 목생화뿐만이 아니야. 뭐든지 불균형을 잃으면 생이 안 돼. 무슨 얘기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목다화식이다 수다 목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얘기가 뭐냐면 다 그 얘기야. 목화가 불균형을 잃으면 생이나 극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생토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가 토로 생하는데 이게 또 원래는 화생토인데 불균형이 됐을 때는 화생토를 못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토생금도 마찬가지야. 토생금도 토와 금이 불균형을 잃으면 생관계가 안 생겨. 못 해. 그걸 알아야 돼. 또 금생수도 마찬가지야. 수생목도 마찬가지야. 이와 같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생목 이렇게도 우리가 외우는데 사주의 불균형이 됐을 때는 생을 목장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또 극도 마찬가지야. 극 이거 불균형이 되면 불균형을 이뤘을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꼭 극도 마찬가지야. 극 우리가 극하는 것도 극도 보면 뭐가 있어. 이건 생관계고 극관계를 보면 목극 목극 토죠. 목극토 토 토국수 그다음에 수국화 화극금 금극 목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목극토 토국수 이거 계속 연습하러 몸에 그냥 이렇게 배가지고 그냥 사주로 보는 목극토 생극이 그냥 한눈에 보여야 돼.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불균형을 이르면 예를 들어서 목은 약하고 토가 강하면 목극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주로 봤을 때 목극토 토국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약한 거는 마한 거를 극할 수가 없어. 이 불균형을 예를 들어서 목이 많고 토가 적잖아. 이때 목극토를 보면 안 되고 토가 그냥 아예 그냥 날아가 옥수어져 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극할 수가 없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토국수 그러니까 약함은 강한 게 약한 걸 극해 버리면 극이 아니라 이건 아예 그냥 극이 아니라 날아가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극이라는 것은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극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생도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하는 거고 극도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극하는 거야. 그런데 아예 말려버리면 극은 극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그건 상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상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린 거야.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항상 몰살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도 오행의 생극도 오행의 생극도 항상 무조건 생극이 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을 이뤘을 때는 생극이 안 된다. 이외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행을 항상 할 때 우리가 오행을 외울 때 계절을 외워야 돼. 계절을 항상 계절을 가야 돼. 그러니까 몫이다 그러면 뭐로 봐야 돼? 봄 화다 그러면 여름 수다 그러면 수가 있으면 뭐하러 봐? 무조건 겨울 금이다 그러면 가을로 봐야 돼. 계절과 항상 계절로 봐야 돼. 그래서 가불병정 이런 거 자축인묘 이런 거 볼 때는 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간이다 그러면 가불병정 무기경심인 게 그런 것도 거꾸로 외우는 것도 해라 그랬지 항상 가불병정 무기경심 계획만 하지 말고 뭐라고? 가불병정만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개인신경 기무정병만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심인 게 개인신경 기무정병만 그러니까 그렇게 식단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정이 나오면 정병일갑이 바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정하면 무기경심인 게 그냥 자로 보여. 그래서 천간 외울 때 그냥 가불병정 이렇게 외우지 말고 가불은 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오행별로 계절과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는 거를 바로 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집이 오고 가면서 이걸 마음속에서 숙달시키면서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이건 천간이라고 그러고 천간 음향오행에도 천간에 음향오행이 있고 지지에 또 음향오행이 있잖아. 그럼 지지에 음향오행은 뭐야 여러분들 자축인명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축인명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계절별로 해라. 계절별로 그래서 지지에 할 때는 혜자축 이렇게 외우야 돼. 혜자축 그 다음에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 미호 술 이렇게 혜자축 인묘진 사오미 축제 수르신 미호 사진미 거꾸로 거꾸로 바로 가고 거꾸로 가고 하는 걸 계속 시켜요. 바로 가고 거꾸로 가는 거야. 지지도 지지도 이렇게 축제 수르신 이렇게 쫙 해라.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오행의 상생 상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자 서로 생하고 오행 중에는 서로 생하고 극한다. 그래서 역학에서의 상생 상극의 의미다. 상생 에는 순환 생 생관계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야. 생 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이 그러니까 종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종적인 극이라는 것은 뭐야. 생 생이고 극이라는 것은 행적인 의미래요. 행적 그래서 부부간에는 뭐야. 부부간은 부부간은 극한은 관계죠. 극한은 관계이잖아. 간목이 기토를 하고 합해죠. 그러니까 목극 토족 극한은 관계야. 극한은 관계. 그래서 부부간계다. 부모 자식 관계야. 부모 자식. 그래서 절대 생관계는 끊을래요.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하고 낳고 인연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부모하고 자식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부부간계는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들으면 끊을 수가 있어. 왜? 극관계이 때문에 극관계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그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상생 상생 상극의 원칙의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수다 목부 수다 목부라는 게 생관계에서 뭐야? 수가 많으면 나무가 뜬다는 이야기는 뭐야? 수생 목을 못한다는 뜻이야. 또 목다 수축이라는 건 뭐야? 목이 많고 수가 적으면 수가 목을 생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쭉 나오는 목다 화식 이런 거 뭐야? 목이 화를 생하지만 불구정이 되면 불구정이 되면 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쭉 표현하니까 화다 토초다 토다 화식이다 토다 금다 토변이다 이런 것 있죠? 수다 금침이다 이런 것들 또 상극 못하는 경우다 극을 못하는 경우다 화다 수중하다 화가 많으면 수가 뭐야? 원래는 수국화 해야 되지 그렇지? 수국화 해야 되는데 수가 적고 화가 왕하면 수가 화를 극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 좀 해놓으면 좋아요 암기 해놓으면 그 다음에 금다 화식이나 화다 금용 목다 금결 목이 많으면 금이 결한다는 얘기는 금이 적고 쉽게 말하면 금이 적고 목이 왕하면 금이 목을 금금 못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금다 목절 이라는 얘기는 뭐야 금이 왕하고 목이 약하면 원래는 극을 받아야죠 여자는 남자의 극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여자는 남자의 극을 받아야 뭐를 할 수 있어 자식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극이라는 것은 원래 생을 위한 극이 돼야 되는데 목이 예를 망한 놈이 이렇게 해버리면 생을 못 하니까 뭐야 원래는 생을 하기 위해서 극을 했는데 생을 못 하니까 그건 극이 아니 그건 극이 아니야 생을 못 하게 하면 극이 아니야 그건 극을 못 했다는 거야 내가 생을 하기 위해서 극을 해야 되는데 생을 못 할 만큼 극을 시켜버리는 건 뭐야 소용 없는 거지 쉽게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적당히 극해 여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여자가 생을 할 수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생을 해 죽었는데 어떻게 생을 해 그런 것을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적이고 목생 그 이외에도 있어요 목생화다 우리가 그냥 맨날 보면 목생화 목생하니까 목은 다 화를 생하는지 아는데 이게 승목이지 승목 승목은 생을 못해 승목은 생을 못한다 승목 그 승목에는 뭐가 있어요 승목에는 을묘 을묘 가 있다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은 승목은 생을 못한다 그런데 승목도 생을 할 때가 있어 승목도 생을 할 때가 있어 어떤 때 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이랑 같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화가 왕할 때 화가 왕할 때는 승목도 그래서 묘술합이다 예를 들어서 묘술합이다 묘술합이 있으면 묘는 원래 이건 수토는 화해고 그러니까 화가 강해 여기 옆에 오가 있어서 오술합 뭐로 변했어요 화로 변해져 오술합 그러면 이와 같이 화가 왕했을 때는 묘술합을 뭐로 봐 이때는 목생화로 보는 거예요 목생화로 그러니까 화가 왕하면 승목도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저기 저기 대보름 때 되면 불놀이 하잖아요 불놀이 할 때 화가 타는 때는 그 옆에 있는 소나무 까지 같은 거 센 거 잘라서 집어넣어도 파박 튀면서 잘 타죠 그러니까 화가 왕하면 목생활은 하는데 승목은 생활을 못 하는데 할 때 또 있다 언제 화가 왕할 때는 승목도 화가를 생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목생활은 화생토는 거의 큰 불균형만 생각하면 되는데 토생금 토생금 그렇죠 토생금을 하는데 무조건 토생금 보면 안 된다 이게 말이야 조토 조토는 생을 할 수가 없어 조토는 토생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생을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기적인 생이 있고 물적인 생이 있어요 기적인 생이 있고 못생이 그러니까 아까도 습목은 화를 못생한다고 그랬는데 기적인 생은 항상 기적인 생은 했는데 물적인 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뭐뭐건 화를 못생 하니까 생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기적인 생을 하는 거야 기적인 생 기적인 생은 보는데 물적인 생 기적인 생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없지 그렇죠 실질적인 물적인 생을 해줘야지 그게 좋지 그래서 토생금 토 조토 조토 이 조토는 조토는 생을 못한다고 봐야 돼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사전을 볼 때 조토는 기적인 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생 화생 토 생금 이런 기적인 거는 보는데 실질적인 거는 조토는 생을 못한다 그 대신 뭐야 생을 못하는 대신 극은 잘해 조토는 토국수 하잖아 우리가 토국수 그렇죠 토라는 것도 항상 토라는 것 토생금은 조토는 생을 못하는 대신 그 대신 토국수는 잘해 토국수 그리고 토는 습토는 생을 잘해 습토는 생을 잘하는데 습토는 그 대신 토국수를 잘해 못해 습토는 토국수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축합을 했다 토국수를 안 보는 거야 축토는 이건 주로 뭐로 봐 수로 보는 거야 금수로 보는 거야 의미로 금수로 토국수를 아니야 토국수 못해 습토 습토는 극을 못해 수를 같이 어울려 가지고 뭐가 돼 수로 변하는 거야 습토는 그래서 조토만이 극을 조토는 생은 못하고 극은 잘하고 또 습토는 생은 잘하는 대신 극은 또 못해 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수생목에서 수생목에서 주의할 점이 수생목 수생목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생목 수생목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수는 자수는 생을 못해 자수는 생을 못해 그래 갑자일주나 일지의 인성과서 좋은 해 이거는 천만에 맞습니다 절대 이거 할 수가 없어 생을 그러면 자수가 생을 못해 할 경우가 있어 자수가 항상 이게 자수는 생을 못하면 자수가 생할 때가 있어 언제 생을 합해 합화가 합화가 됐을 때 자진 삼합분 합화가 된다고 그랬죠 자진 아니면 옆에 뭐가 있어 해수가 있을 때 해수가 해수가 있으면 서로 교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신이나 진이 있어서 합화를 이루면 자수가 생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해수가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을 때는 자수가 생할 수가 있어 또 생하는 기술이 있는 게 자수가 목을 생하는 자수가 인목은 자수가 생할 수가 있어 인목은 중요한 거야 자꾸 적어놔야 돼 요거는 머릿속에 안겨야 돼 자수가 인목은 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수가 삼합으로 하면 생할 수 있고 자수가 해수와 이렇게 붙어있으면 생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수는 원래 생을 못한다고 그랬지 생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붙어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수가 수생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승목인 묘목이 승목인 묘목이 여기에 생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생을 할 수가 화가 왕하면 생한다고 그랬죠 화가 왕하면 생하는데 우리 삼합 있잖아 해 나중에 삼합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생극이 나오니까 안 돼 묘미합을 해가지고 묘미합을 하잖아 묘미 묘미합을 했으니까 조토하고 합해가지고 합화가 됐죠 이럴 때는 목생화가 되는 거야 묘미합을 해가지고 묘미합을 해가지고 묘모가 미토를 만나서 합화를 하면 조토하고 만난 거죠 조토하고 묘미합을 해가지고 마른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조토하고 묘미합 합하니까 마른 나무로 변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생화 할 수 있어 있어 뭐부터 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묘미에서도 봐봐 묘미합을 해가지고 묘미합을 해가지고 목생화가 되는데 묘미합을 해가지고 앞에서 목생화 못해 이때는 못해는 거야 또 아마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야 묘가 미하고 합하면 목생화가 되는데 묘가 해하고 합하면 승목이 돼버려죠 또 그리고 이거는 목생화가 안 되는 거야 해가 미하고 합해서 모기로 변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목생화가 돼야 안 돼 햄이 목이 됐을 때는 목생화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이때는 햄이 인데 햄이 인데 미토가 있어서 된다 이 말이야 말로 가지고 햄이 그 반합 목이 목생화가 된다는 말씀 그렇지 이때 이 목으로 변하잖아 이때는 미하고 하여튼 미토와 합을 해가지고 된 목으로 변한 거는 목생화가 되는데 묘 이렇게 묘목이 승목하고 이렇게 합해서 된 거는 생을 할 수 없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생극에 대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있어야 있어야 그 실제 사주를 풀 때 그 병의 질병을 보고 이게 정말 이게 생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놈이냐 안 되는 놈이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볼 줄 알아야만이 오행의 상생상극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실제 사주를 풀 때 그런 것까지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걸 적용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속성과 응용이 있죠 어?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서 가르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이거 오행의 속성과 응용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이걸 계속 틈만 나는 대로 읽어가지고 알아야 돼 그리고 목이다 그러면 우리 장부에서는 뭐를 표시한다 뭐 이런 것들 목과 토금수의 장부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뭐 오성에서는 인의의지 신 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강직하다 뭐 조급하다 화는 조급하지 않으니까 화일관들이 뭐야 화가 왕하면 성격이 급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풀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곡직이다 곡직이다 염상이다 가색이다 종역이다 뭐 윤화다 윤확격 뭐 이런 거 알죠? 그런 거 하려면 이게 맛 맛도 알았는데 맛 자 여러분들 여름에 봄이 되면 봄이 되면 우리가 뭐를 먹어야 돼? 봄 봄에는 봄은 오행이로 뭐라고 그랬어? 목이죠? 봄에는 목이니까 목인데 이때는 봄에는 우리가 십이온성을 배웠죠 십이온성에 보면 봄이 오면 무슨 기가 멸하는 거야? 멸 없어지는 거야 숙이가 없어지는 거야 봄이 되면 왜? 겨울에는 숙이잖아 그렇지? 겨울은 우리가 뭐라고 해자축은 우리가 십이오시 계절로 여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봄이다 그러면 봄요에는 숙이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이를 보충해야지 그러니까 봄에 숙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먹어보라고 그래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나무를 숙이에요? 나무 새싹이 뜬 나무를 먹으면 그 안에 무슨 기가 들어가 우리 몸에 숙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봄에는 우리가 나무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은 화기니까 먹기가 부족하죠 여름에는 먹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먹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먹기를 보충해야 되지 그래서 먹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 먹기는 맛으로 따지면 뭐야 신맛 신맛 신맛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이 시잖아 음식이 시는 이유가 이 먹기 여기는 수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 놓은 거 먹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야 신맛이 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런 걸 알려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오행의 속성과 응용에 대해서 이걸 암기해놔야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음식이 시는구나 왜 우리 인간에게 먹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음식을 시게 만든단 말이야 자연이 우주가 우주가 우주의 모든 원리에 의해서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가을이 되면 가을은 금기인데 가을에는 뭐가 부족해요 화기가 부족하잖아 화기가 부족하니까 화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을에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말리잖아 말리잖아 건조가 잘 되는 거야 가을에 건조가 잘 되는 얘기가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화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말린다 음식을 말려준다 이 말이야 다 이게 이 우주의 모든 변화는 다 그런 어떤 음향 오향의 원리에 의해서 다 변한다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뭐야 겨울이 되면 금기가 부족하잖아 그렇죠 금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뭐야 저장한 거 그렇죠 금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금은 뭐라고 그랬어 창고에다 집어넣는 놈이라고 그랬잖아 이 사자가 이 사자가 뭐야 도망가는 놈들을 이 창고에다가 그래서 금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잘한다고 그랬어 마무리하고 창고 정리 잘하고 뭐 이런 거 잘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저장한단 말이야 저장 그래서 이때 가을에 음식을 저장했다가 겨울에는 저장된 거를 먹게끔 만들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연의 이치라는 게 다 우주 만물의 이치가 다 음향 오향의 원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음향 오향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암기 안하면 이건 소용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서 왜 응용을 못하니까 응용을 못하니까 이걸 모르면 응용은 응용이 안 돼 응용이 안 돼 여기 보면 쫙 나와 있잖아 수리도 수리도 외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휴대폰 전화 장사해 먹으려면 휴대폰 전화 아파트 층수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사도 속에 화가 필요하면 이치층 이치층이 들어가는 걸 해야 되겠지 그렇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응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장사해 먹으려면 이걸 응용해서 음향을 오해해서 생활하려면 이런 걸 다 암기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맛도 마찬가지야 음식이 음식이 짜 음식이 짜면 거기다 뭐 넣어야 돼 음식이 짰을 때 뭐를 쳐 설탕 설탕이지 설탕은 무슨 맛이야 토 단맛이잖아 단맛 토국수 토국수 시켜주기 위해서 설탕을 치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음식 같은 데도 다 이런 음향 오행의 원리가 다 색도 마찬가지야 색도 알아야 당신은 화기가 필요한 사람은 무슨 옷 입어야 돼? 붉은색 계통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걸 응용하려면 음향 오행의 원리를 다해서 오행의 생각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응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오행의 속성과 응용을 이용해서 이것도 다 생극 속성과 응용 이런 건 다 암기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와서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마치겠습니다 voilà